오늘은 방아머리 해수욕장으로 와 봤거든요 여기 지금 지인하고 같이 맛조개를 잡고 싶다고 해서 정말 나오는지 저도 모르는데 일단 왔습니다 오늘 조개 조개 잡을 거에요 어제 가슴장아가 운명 하셔가지고 일단 조개를 노리고 한번 와 봤습니다 아 이거 같이 주변에 있죠 아니 이거 어딜 파야 될까 물이 있으면 땅을 팔 수가 없는데 아씨 또 깨졌어 동죽 뭘 알고 잡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 바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응? 바다 보면 나오겠지 이런 데가 다 조개 구멍인 것 같은데 어 동죽 동죽 동죽이요 동죽 동죽 잘 나오는 것 같다 원래 맛조개 나온다고 해서 맛조개 잡아 보려고 왔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맛조개 모래톱에서만 잡아봐서 좋은 시간 보이네 오 사우나? 질개들 이거 어쩌지 진짜 오늘도 또 꽝치게 생겼네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원래 가던 데로 가게 맞지 않아? 바지락 괜찮아요 바지락? 아 바지락 좋죠 어 우리 가던 데 가요 거기는 그냥 아무데나 막 계속 파잖아 바지락 나와 여긴 너무 거기로 가자 그냥 결국에 방아머리 실패하고 다시 씨와 제 포인트 다시 와 봤어요 잠깐 짬 시간에 간줄 시간 다 됐는데 그냥 갈 순 없으니까 다시 한번 와 봤습니다 아 설마 와 나 키조개인 줄 알았네 껍데기야 껍데기 와 여기가 다 빠졌구나 이런 데 막 파면은 이렇게 파면은 어디야 그때 막 파는 어 여기 바지락 이렇게 막 파면 아무데나 파도 막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지락 잡아 갖고 물에서 씻어 가지고 여기 다 챙기면 될 거 지금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와 오늘 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여러분 야 이런 날 내가 진짜 먼저 왔었어야 되는데 아 어이구야 바카지가 오 박하지 큰 거 있는데 오 나 무서운데 이거 손도 잡기 우와 오 잡았어 박하지 왜 망크 망크 왕박하지다 왕박하지 왕박하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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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신기해 우와 살아있어 살아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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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오 어 근데 이거 웨프란 같은데 웨프란 같은데 웨프란 아 웨프란입니다 여러분 보라돌인데 놔줄게요 우와 진짜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야 이거 너무 크잖아 우와 여러분 대박 완전 대박 엄청 큰 보라돌이에요 우와 대박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곳은 날 버리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야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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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낙지 여러분 낙지예요 낙지 근데 너무 작아요 아 그냥 요거는 그냥 보는 걸로 즐기고 좀 더 커라 안녕 오 물이 엄청 많이 빠졌네 야 소라 작은 거 야 여기 소라다 소라 야 근데 작아서 방생 무슨 개죠 이거 아 이거 괴물같은 괴물개 이거 이게 아 뭐였지 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지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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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 아 자개 자개 아 여기도 소라인데 작아요 역시 우와 소라 근데 이것도 작아서 아 내가 홍합 많았던데 볼래 가볼래 그 누가 와서 안 따갔으면 그대로 있을 건데 아 소라 꽃이다 소라 알 원래 이거에 여러분 이게 소라 꽃이라고 하는 소라 알인데 원래 여기에 막 소라들이 엄청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누군가 가지고 갔겠지 와 치업아 아 요쪽인가 본데 내가 분명히 이 치업 아는 데서 홍합 진짜 큰 돌덩이가 다 홍합이었거든 근데 내가 그날 목이 너무 많아서 딸 엄두가 안나더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여기 어디였는데 분명히 요쪽 어디였는데 야 여기도 홍합이 있네 야 이 갱 이게 다 갱인데 이거 이것도 이거 홍합 땅 할까? 이거 이거 머그 사이즈 되잖아 봐봐 홍합 이런 작은 사이즈는 말고 야 여러분 여기 홍합이 진짜 많아요 홍합 그래 너네 이거 가져가다가 따서 오늘은 홍합을 그냥 채취합니다 그냥 거미 불가사리야 이렇게 큰 애들 좀 큰 것들 야 진짜 홍합 많다 어 잠깐만 이제 일단 요걸 주자 홍합 우와 짱이다 우와 무서워 저거 박하지 내 친구가 쪄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 쪄먹어봤는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복어다 복어다 복어 복어는 내 친구 복어 복어 어이 상처가 좀 있네 복어 이거예요? 복어 복어 아 진짜 상처가 좀 있네 어 그러니까 우리 무려 크로스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걔 똑같은 복어 자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빨리 코끼도 와 코끼도 와 코끼도 코끼도 있어 와 여기도 꽃게가 있네요 여러분 이야 사실행이 방생 안가는데 가야 돼 어 이거 왜이래 꽃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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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 이거 가 진짜 꽃게 잠깐 불지마라 여기 꼈네 여기 꼈다 됐다 안녕 안녕 잘 가 아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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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키조개 설마 살은 거 같은데 키조개 여러분 키조개 본 거 같아요 오 살은 거 같아 키조개 이야 이거 살았다 좋다 이야 키조개입니다 아 아 그래 가자 그럼 충분히 잡은 거 같아 단시간에 어 소라를 잡아줄라 그랬는데 소라를 내 친구가 다 쓸었어 지금 두 개 만통했다 두 개 만통 소라 소라 만통했어 좀만 몇 개 줘 어 야 단시간만에 만통했네 네 아 아 내가 간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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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